네, 저는 깔리아리 중심가에서 한참 올라와서 정상이에요. 시내 위에 있는 정상인데요. 이렇게 깔리아리 시내를 한눈에 쳐다볼 수 있고, 내려다 볼 수 있고, 바로 옆에는 바다예요. 바다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또 야경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네요. 멋진데요. 사방에 둘러 펼쳐져 있고 시원하고요. 저녁에 오면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. 연인들이 같이 온다면 정말 훌륭한 장소가 될 것 같네요. 그래서 이때 아래로 내려다 보이면 성당 주변으로 이제 집들이 그냥 꽉 차여져 있으면서 저쪽은 또 시원한 바닷가 근처에 있으면서 잘 어울릴 것 같네요. 부럽네요. 이곳에 산다면 언제쯤 뭐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동네예요. 좀 더 깨끗하고요. 그 전에 뭐 편견은 좀 있었는데 그런 건 전혀 없는 것 같아요. 되게 깔끔하고요. 치엄도 되게 안정한 편이고요. 그냥 좋네요. 깔리아리. 사르데네 제1의 도시 깔리아리였습니다. 꿀맛 입니다. 꿀맛